이거는 도쿄바나나가 만든 브릴레 타르트예요 음 귀엽다 도쿄바나나 모양인데 말랑말랑하지 않고 약간 딱딱해요 바나나 향이 딱 올라가요 음 비빔맛 코카콜라 손질로 사은 후 조금 더 까지 후추 계란 두 번째게 계란 간장 고추 계란 고추 계란 계란 식물성 버터를 넣을거예요 저는 너틀렉스 식물성 버터를 쓸거예요 고추 다이소에서 구매한 폼폼풀이 먹을 수 있는 시트예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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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삶은 브로콜리랑 콜리플라워 그리고 베이비 당근이에요 명란 이건 카마부코 이거는 폼폼 뿌리 모양의 카라스르 말린 카마부코예요 브류레 타르토예요 다방 맛이 난다고 조만간 신학기다 신학기 오늘도 예쁘다 이거 캔디를 사줘야 되는데 육방 메뉴를 해야 되겠다 만두 맛? 진짜 신기하다 하와이 프랑스 지트 다크 다 백인이라니 천원 200원 다이선이 오르난데 육콘 안쓰긴 하지만 이거 뭐야 육콘 안쓰긴 하지만 이거 뭐야 진짜 귀엽다 키티짱이랑 시나몬롤 바구니 니트구나 다이선 진짜 귀엽다 도시락통주 것도 괜찮다 2단이다 2단 이거 두개? 두개 사면 100엔이래 엄마는 이거 살거야 펌펌프리 아들이 좋아하는거 알아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되겠다 그치? 손에 다육식물 다육식물 뗄새 상대관 다육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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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다육식물 이들은 진짜 귀엽지? 후아 카레의 야채 어떻게 할까요? 우측 카레 세트 네? 아래 아키타일 카레 다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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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베. 귀엽다. 미키도 있고. 500원이긴 한데 사보자. 이런 컵 커버도 미키다. 예쁘다. 귀엽다. 타파. 한 개만. 네. 뉴욕자인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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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알았어. 좋아하는 펌펌프린이다. 이거 섞어? 응. 펌펌프린이 좋아? 알았어. 진짜 귀엽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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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핀 올려놓을래? 알았어. 다 귀엽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사자. 예뻐 예뻐. 어. 이거 귀여운데. 다 귀엽다. 헬로우 키티. 다 귀엽다. 사고 싶어? 응. 오케이. 됐다. 일단. 통과제이다. 냉동오쿠레라. 그치? 궁금하다. 도샘베 많이 있다. 사먹어빵도 있고. 역시 귀엽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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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짜다. 응. 이거 언제 넣었어? 귀여운 컵이랑. 헉. 이거는 먹다 남은 치킨이랑 채소들이에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드디어 구매한 포트. 카레용 닭 kunit swim. 후쿠żżż. 파티드 소고추. 고춧가루. 마지막으로 rec裱. 달지코너들. 리코 비누들이예요. 마 can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쁘다 사람이 저기 왜 이렇게 많아 맛있는 덴가? 성집이야? 그니까 새끼들 너무 귀엽다 음 맛있겠다 그치 이런 집 뭐 이것도 맛있겠는데? 응 사몬 프렌치 라메 애프터는 티도 있어 그니까 거기 맞지 아니 저기 뒤인가? 진짜 여기서 금방이다 어 저거 뭐야 다 맛있어 보여 여기도 빵집 인가봐 괜찮겠습니다 몽블랑 거기도 아주 뭐 다 맛있겠다 여기 저거 근데 우리가 갈 때는 저기지? 저기 맞나? 여기 이케야 아래에 있는 덴가봐 예쁘다 아기자기해 맛있었으면 좋겠다 라멘지 여기 맛있겠다 아 맞은편에 있는 거구나 이거 맛보고 싶다 그치 프렌치 셰프가 만드는 연어 라면 두 개 먹기는 무리겠지? 맛있겠다 그치 언니 여기도 가보자 지금 먹으면 안 되겠지? 무리겠지? 먹고 싶어 이깽이야 너무 예쁘다 이깽이 아래 이렇게 가게 하는 것도 너무 예쁘다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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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오 재밌는데 많다 아 위에가 집이네 어 미안해 언니 어 그치 그치 어 다 집이야 집 그거를 집인데 1층을 어 이렇게 가게를 만드는 거야 어 신박하다 이깽이야고 이탈리아 레스토랑 바로 옆에도 이깽이야 와 이런 감성이 이깽이야 있는 게 너무 진짜 신박해 거기 마트 궁금해 마늘빵? 마늘빵 냄새나 그치? 응 다 맛있겠다 그치 외국 간식들? 그래 그래 응 그치 음 예쁘다 이거 뭐야? 모르겠어요 카고라 작가에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가까이서 볼까? 귀엽다 바로 옆에는 이렇게 랩도 있고 언니 우리 맵대로 한번 가볼까? 여기 다 나와 있네 응 음 꼬부짱이야 꼬부짱 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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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500원이야 5,000원이야? 두 개 딱 들어가 있고 그래도 귀엽다 맛있을 것 같아 응 그치? 응 마우스 크림도 가자 이런 느낌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언니 건배 예쁘다 음 메뉴 고민이다 그치? 그러면은 남아 먹을 수 있잖아 그치? 오케이 냄새가 좋아 뜨끈뜨끈해 귀여워 응 응 다들 시키는 걸 시켜야 했었어 그치? 사진 반은 잘 봤는데 다들 시키는 걸 시켜야 했어야 했어 우리가 밥만 익었다 되게 건강한 맛이고 맛있다 나중에 그거 시키러 올 때 타르타르 맛있다 그치? 맛있다 그치? 맛있다 그치? 안 달고 맛 응 촉촉이다 그니까 컬리플라워 그치 냄새가 좋다 컬리플라워 맛난다 맛나? 냄새가 좋아 약간 짜다 짜 컨셉이 빨강인가봐 다트 메뉴 맛있어보여 그치? 이거 봐봐 안에 이렇게 쌈 사먹는 것 같아 생선 냄새가 좋다 그치? 생선 분홍이 됐어 같이 나눠 먹자 응 자를게 찍어 찍어 크레에프 같아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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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채가 맛있다 여기 야채가 맛있다 여기 야채가 맛있어 센터도 먹어볼게 이것도 바삭바삭해 겉에가 다 먹을게 다 먹을게 그럼 언니 안 먹을거지? 이거 다 먹을게 이거 다 먹을게 커피 왔어 다행이다 커피 왔어 다행이다 다 먹을게 다 먹을게 다 먹을게 라구야의 명물이라고 하는 라베 소스예요 펐치 생선 푸여 일회 누나 쓰러지 살아 앞에서 연효 축진해 밤 쪼 양념을 잘 먹었다 물이 뜨겁다 물이 뜨겁다 고소한 육수 계란에 물이 부족해서 계란에 물이 부족해졌어요 고춧가루를 더 흐르는 것 같다 근데 생각보다 맛있네? 그거 맛있어? 연두 같이 먹어 오늘 못 끓여요 지금 칼로리도 130밖에 안 돼요 모찌킨 차크 떡이 들어간 유브예요 김치 두유나베예요 이거는 선물 받은 표고버섯인데 지금 물에 안 풀려서 오늘은 못 넣을 것 같아요 김치 두유나베가 만들어진 치즈카레나베스프예요 잘 어울리는 맛 맛있게 먹으면~~~ 이거는 코코리집안야 카레집에서 나온 치즈카레나베스프예요 다나찬 이렇게 아 진짜 칼리색깔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루 편의점 한 장 미숫가루는 콩가루가 들어간 도넛이에요 흑설탕이랑 미숫가루 왼절미 떡 같은게 들어가 있어요 나무를 씁을 수가 있어요 여자로 할 것이냐 귤로 할 것이냐 외실도 있고 조각으로 놓은 거에요 네, 이곳에 오는 거에요 두개에 오를? 네, 그곳에 오면 이제 오기야 이게 뭐지? 오기야 오기 오기 이렇게 오기안나 종류가 많이 있어요 오기안나? 이거...뭐야? 또 찍나가 싶나요? 알았나? 비료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종류가 많다 이것이 다 비료예요 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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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힘들어 오, 그렇죠? 응 지구 지구 응 도와주지? 응? 좀, 천국 좀, 천국 카즈 다행이네요 응 아마石 또 가르쳐 기가깟다 영화에서 보이는 건 다 거짓말이었나? 응 뭔가 뭔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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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갸시 응 저, 또 카즈 그치, 다행이네 응 응 너무 다행이네 응 다행이네 응 다행이네 응 응 상관없는 거 그냥 수술 응 다 먹지? 이게 맛있는 거래? 서만 베르래? 맛있어 어때? 어때? 네 네 네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시험이야? 네 똑같이 만들었네? 저는 학교한테 과자를 이거 먹을 거니까 장식은 안 되고 그냥 먹어버리자 응 장식을 잘하는 거 같아 사람 표정 그림은 잘 그리네 재밌어 그림 그리는 게? 영화 스튜디오 영화 스튜디오 영화 스튜디오야? 잘했네 영화를 찍는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야? 군낙대야? 응 왜 이게 실패야? 거리가 싶어했을 거라고 잘했네 잘했네 다클이 보여줘 그냥 보여줘 응 왜? 이거 방금 그린 거지 그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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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 가장 위치해 원하는 거 손목욤 기억을 좋아해 두 명 얘기